수익 창출하고 싶어요 시청시간이 부족해 수익 창출하고 싶어요 알고리즘도 못하 수익 창출하고 싶어요 시청자들 유입도 잘 안돼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튜브 구독자 천 명 찍었을 때는 시청시간도 금방 모을 줄 알아봐요 근데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5분의 1밖에 못 채웠단 말이야 수익 창출하고 싶어요 시청시간이 부족해 수익 창출하고 싶어요 알고리즘도 못하 수익 창출하고 싶어요 시청자들 유입도 잘 안돼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폴트에 상전에 한 번씩 들어주세요 대등록에 추가해서 여러 번 들어줘요 시청시간 부족해서 수익 창출을 못해요 아무데만 창출해서는 들어주세요 아무데만 창출해서는 들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